1, 2, 3 하나, 둘, 셋 첨된 모델 방직한 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역시 폴라는 한두 번 갖고 왔네 어 저 발 입어봐 어 진짜 싫어 헬로우 아 그 발 입어봐 뭐야 왜? 둘짜리 이쁜 둘짜리만 아 봤죠? 둘, 셋 둘, 셋 펜 쓸 때마다 한 번씩 묶는다? 한 번도 빠짐없이 쓸 때마다 괜찮아요 뭘 쓸 때마다? 네임펜 왜 웃어? 묻는 게 아니라 묻어 아 묻는다고? 누가 내 가방에다가 저번에 네임펜 찍 하나 그려놓더라고 그거지? 맞아 찍혔다 너도 그린 그림이래 나도 그려놓지 사마디카 아 네 우리 태국 팬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 근데 진짜 태국 갔다 오셨는데 봤어 진짜 너무 좋았어 땡모반 땡모반 아 이제 우리가 루키즈 쇼으로 처음 가고는 나 진짜 태국 갔다 오면은 피부가 달라진다고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태국 갔다 오면은 목이 촉촉해져 사리카 맨시티즌 사리카 아 오늘 이렇게 제님스포츠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꼭 저희가 태국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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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도 비슷한데 아 끈티 거이 유 깐깐 썸 와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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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한 그 광속 상품 와 역시 진짜 잘하려고 태국이 한 번 봐주세요 태국이 거 마이 짱다 태국이 뭐라고요? 땡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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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워터발만 듀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다려! 예! 우리 NCT 팬들을 만나볼까요? 짜니, 재영, 태영, 도영!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수영의 빅은 NCT! 안녕하세요, MCT 리쉬입니다. 수영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어, 수영이야.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장난치 우주! 원니! 원니, 파운타입이 대로 깻말 메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공 당했어! 아, 공 당했어! 오, 야! 내가 더 좋아해. 아, 나는 오늘 굉장히 핑크한 우상으로 좋았어. 하나, 둘, 셋! 오, 야! 이거 보고 싶어도 의미가 없는데요? 되자. 해보가 드리기인데 해보가 드리기인데 아까도 원을 그리구요. 셋! 물고기. 네? 던져버려, 코기. 자, 잠깐 물고기요! 셋! 로즈! 아, 로즈! 로즈! 러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물고기! 네, 네. 아니, 아니, 아니요. 토끼, 토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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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 지금 보니까 잔이 느낌이 있어요. 아, 귀여워요. 어, 귀엽지 마세요. 오, 귀여운 강아지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둘, 셋! 착한 말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근데 잔이 진짜 슬리퍼 사이즈 작았는데 그런 티 하나도 안 나잖아. 당연하지, 나랑 거잖아. 그리고 진짜 태국에 있을 때 좀 생각이 났어. 그리웠어. 그 뭐지? 그 땅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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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모반 먹고 싶어요. 옛날에 그 화전 만들어 먹었던 거 기억나? 꽃전 만들어 먹었을 때 처음 땅모반 먹었었어, 그때도. 헛튀김에서 먹고 그랬잖아. 어, 맞아, 맞아. 우리 과자 입이. 아, 맞아, 맞아, 맞아. 과자 입이. 태국 가서 텐네 학교 또 한 번 먹고 싶어. 가볼까요? 태국으로? 하나, 둘, 셋! 내가 한 번 해줘 볼게. 하나, 둘, 셋! 야! 내가 드림카드 해볼게. 하나, 둘, 셋! 야! 여기가 태국이 되어 볼게. 하나, 둘, 셋! 야! 오늘 저번에 저희는 분들 시간 보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안녕하십니까! 야! 야, 혼자 똥키스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긴 했잖아, 지금. 아니, 문제 찍으려고. 그래, 찍고 싶었다, 진짜. 또! 또! 아, 이 형 왜 이래? 오늘 부터 해, 맨날. 알가요? 1... 2... 1... 2... 2... 2... 야!! Yeah,